한글자막 by 한효정 흡사핏 한투하느니라 나 무하이니 다흐불 불낙인가 불매인가라는 말이 있어요 불낙인가라는 말씀은 인과의 자성을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선지식들은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과 또 이제 불매인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은 인과의 어둡지 아니하고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화를 받을 인을 저질치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이제 전백장의 불낙인가와 전백장이 잘못한 법문을 바로 일러준 후백장의 불매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백장의 불낙인가는 틀렸고 후백장의 불매인가는 맞다 이런 시비도 이제 타파상간 무불가야 상간마 타파해뿌리면 옳고 그름이 없고 다 깨달은 분상에서는 맞고 맞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간마 타파해뿌리면 참선 환자들이 닦아 나가야 될 그 간문마 통과를 해가지고 하도 타파해뿌리면 그 말이에요 그래 뿌리면 옳지 않음이 없어요 그리고 맞교착인 정반성 아니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아나가는데 정반성은 뭐냐 그러면 저울 눈이야 저울 눈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차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봐뿌리면은 그 말이야 잘못 봄이 없어야 되지 잘못 봐뿌리면은 그 흡사 피익 이제 한투화하는 것과 같더라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물에 빠지는 걸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더라 물과 불이 다 두렵지만은 물에 들어가가지고는 피해가지고 나으면은 그대로 이제 뭐 참 육체는 다치지 않냐고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럼 물에 들어가는 걸 피하려고 하다가 불에 들어가는 떨어지는 것과 같돼 불에 들어갔다는 살아나오더라도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와 같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해야 되지 바로 보고 바로 말하지는 못할 것 같으면은 저울 눈을 보고 바로 이야기 좀 뭐 할 것 같으면은 저울 눈을 속일 것 같으면은 또 바로 봤더라도 바로 이야기하시고 속일 것 같으면은 남을 속이면 안 돼 같으면은 이제 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불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겠는데 그래서 이제 첫 규절의 말은 불락인가와 불매인가는 어떤 말씀인고 하면은 백장해선사께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다음에 백장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개당보설한 이래에 매일 아침에 이제 산내 대중을 모아놔 놓고 법을 서래요 그런데 법문을 하실 때마다 저 한쪽 귀퉁이에 나만은 노 비구가 한 분이 와가지고 법을 듣고 가는데 그분에 대해 가지고 누구는 이 산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 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매일 아침 이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법문을 듣느냐 하고 묻는 사람도 없고 당신 스스로도 내가 누구라도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법회 때마다 와가지고 청법을 하고 가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쯤 한 다음에 아침 법문을 마치고 대중들은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갔는데 그 노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있다가 방장실을 찾아가지고 백장해선사에게 여쭙기를 스님 사실은 나도 과거 가습불 시절에 이 산 중에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하고 나니까 젊은 한 납자가 와가지고 내게 묻기를 자성을 증덕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선지식도 원인을 만들어 놔놓으면 그 결과 가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꼭 물어오기에 내가 불락인가라는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법문 한마디로 해설어 이 산 중에 500생 동안을 여우의 몸을 받아가지고 괴롭고 고통을 겪고 있다가 큰 스님께서 이 산 중을 계산을 해가지고 개당 보설을 하고 이제 납자들에 의해서 법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내가 와가지고 법문을 청해 듣는데 아직도 그 이심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법을 설했으면 그 납자도 제도를 하고 나도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500생 동안의 여우의 몸을 받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을 이심이 풀리질 않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 젊은 납자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물을 적에 어떻게 법을 설했으면 그 납자의 의심도 풀어주고 나도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백장선님에게 물어와요 그때 백장선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그 납자와 같이 정식적으로 내게 법을 청해 오느라 는 말을 듣고 이 늙은 노비구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오체투지 3배를 올리고 두 무릎 단정하게 꿇고 백장선님 앞에서 여쭈습니다 자성을 증덕하고 깨달은 눈밝은 명안종사 선지식들도 그 선악관의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 가보를 받습니까? 받지 않사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백장선님께서는 불매인과인이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고 인과에 밝고 인과에 분명하기 때문에 나쁜 과를 받을 인을 맺지를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인과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가보받을 원인을 만들 이유가 없더라 눈 밝은 선지식들은 그러니까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오체투지를 하고 스님 감사하옵니다 내가 500생 동안의 여우의 탈을 쓰고 그 이심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납자에게 어떻게 답을 서랬으면 그 납자의 의심도 풀어주고 나도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이 여우의 탈을 쓰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은 걸 이제서 그 이심이 풀렸고 큰 스님의 그 한 법문에 축생의 탈을 벗고 오늘로써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저 산 중턱 석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본래의 모습 이 몸을 벗어 던질 재미니까 나를 제도했으니까 내 육체 시신까지도 스님께서 수습해 주십시오 하고 떠나갔어요 그날 이제 그 노인은 떠나가고 스님께서 아침 고향을 잡수고 난 다음에 대중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오늘 초상 칠 일이 있으니까 대중은 초상 준비를 해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하고 당신이 앞장서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 뒤에 따라가는 대중들이 장사 다비할 준비를 화장할 준비를 해가지고 뒤를 따라갑니다 가면서 웅성거리요 이 산 중에는 병든 비구도 없고 누구 죽은 자도 없는데 누가 초상을 칠라고 다비 준비를 해가 이래 따라오라 그러는고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스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깐 따로 가보면 알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웅성거리 가면서 큰 스님 뒤를 따랐어요 그래 백장서님께서 앞장을 서가지고 저 산 중 턱 쭉 올라가니까 석백이 하나 있고 그 석백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그래 쑥 들어가 뒤면 죽은 백여우를 한 마리 꺼내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성껏 정중히 잘 답해 모시주라 이렇게 하고 그럼 꺼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죽은 여우를 한 마리 꺼내가지고 그래 이제 화장을 하고 장사를 치라 그러니깐 뭐 이건 무슨 여우입니까 어찌 돼서 이런 일입니까 누가 묻는 자도 없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래 장사를 쳤어요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대중으로 운집시켜가지고 법상을 차려놓고 백장서님께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장사 지내가지고 화장을 잘 모시 다비를 잘 모시 준 그 여우는 과거 가섭불 시절에 이산중 주인 정백장인데 어느 날 한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에게 묻기를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명안종사 선지식도 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결과 가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묻는데 그때 그 이제 전 백장은 불락인가라는 한마디 잘못된 법문 때문에 그 납자의 이심도 풀어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도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500생 동안에 여우의 탈을 쓰고 있는데 오늘 내가 불매인가라는 법문으로서 여우의 탈을 벗겨 주었느니라는 이 법문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해중에 해중에 있는 항벽이라는 상수 제자가 떡 일어서가지고 백장 스님에게 여쭈습니다 스님 전 백장은 불락인가라는 잘못법을 설한 갑으로써 500생 동안에 여우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후백장인 스님께서는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문이 잘못됐으면 여우가 제도가 안 됐을 건데 여우가 제도가 됐다면 법문이 잘못될 이유가 없을 건데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살짝 이리로 줄 점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느라 하고 백장 스님이 향벽 스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향벽 스님은 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에 앉아계시는 백장 스님을 들고 방바닥에 막 미쳤어요 그래서 제자에 의해가지고 이제 참 법당 마룻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스님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크게 한 번 웃었다 해가지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박장대소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크게 웃는 것을 백장대소다 뭐 벽장대소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까지 이 우주가 개판된 이후에 백장스님이 그때 손뼉을 치고 웃는 웃음보다가 더 멋들어진 웃음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선문에서는 백장야호라는 하두로 지금까지 전해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 뜻을 알고들랑 한번 이러면 돼요 만약에 불메인 인과라는 법문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전 백장의 후신인 여우가 제도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여우가 제도됐다면 불메인 인과라는 법문은 잘못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제 백장스님의 제자인 항백스님은 당신은 법문을 잘못 선하지 않아가지고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겠느냐 물었겠으며 또 그 물음에 일러주려고 가까이 오라 그랬는데 왜 스님을 법상에서 들고 막 마릇바닥에 태기장을 쳐가지고 곤두박질 시겠으며 또 제자에게 미 들고 치 전 백장스님은 뭐 때문에 그것을 인과 인정을 하고 시 참 항백다운 법을 바로 일렀다고 뻘떡 일러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대소를 하면서 어깨동물하고 너 울러울 춤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 거기서 이제 불락인가와 불메인가라는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저 기원정사에서 머무르시면서도 600부 반야경을 설하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 그 해준 가운데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상주 대중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해가지고 항상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상주 대중이 1255명이나 계셨어요 근데 1255명 가운데 특출하게 뛰어난 열 분의 제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일컬어가지고 10대 제자다 그래요 그 10대 제자가 열시침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해서는 3명 6통이 구족하지만은 그중에서도 각자 뛰어난 특출한 어 특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습존자 그러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데 이 언어는 두타제일 가습존자 그래요 두타라는 말은 고행이라는 말이야 응 고행을 수행의 제일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문사가를 증득한 분이 가습존자 다문제일 많이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안하고 오래 계시면서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고 하나도 잊어보지 아니하는 어른이 이제 아란존자야 다문총지해요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부처님 말씀을 후레에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는가 말할 적에 보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래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누가 누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걸 역시 불교에서는 육성치다 그래요 육성치다 그러는데 신, 문, 시, 주, 처 중이거든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내 말 아란존자 내 말이 아니고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로 이와 같이 요거는 믿을 신자 신성치고 내가 들었다 나는 누구냐 아란존자야 아란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 그 말이야 요거는 문성치 들을 문자 문성치 그러면 또 어느 때 그 경을 말씀하실 때 때시자 시성치고 시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거는 주인주자 주성치고 시주, 처 곳을 말할 때는 처성치고 이제 중 누구누구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였다 그러는 거는 중성치다 그래 요건 육성치야 그래 요즘 또 신문기자 같은 분이 기사를 쓸 적에는 육가원칙에 의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육가원칙에 의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게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그 육가원칙의 시작이 불교의 육성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게 근데 어느 경전에라도 요 육성치를 앞에 놓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는 시성치고 부처님께서는 주성치고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계획할 때는 이제 참 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란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런 걸 말할 때 그래서 이제 다문제일 아란존자 해공제일 공사상에 있어가지고는 수보리존자가 제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독성하는 금강경에도 보이면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서 공돌이를 가지고 수보리존자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고 부처님이 묻고 수보리존자가 대답하는 걸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신통제일 목권년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또 이제 논리제일 가전연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지계제일 오바리존자 밀행제일 나우로존자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 한 가지 특히나게 이제 제 1인 분들이 열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10대 제자다 그래요 10대 제자 가운데는 지혜가 뛰어난 분이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그리고 이 사리불존자는 당신이 증덕하고 깨달은 그 지혜의 해안으로 쓸어 우주법계를 하루 세 분씩 삼매 중에서 간해 보시고 당신이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몸을 그곳에 신족통을 놔두어가지고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그 중생을 이해해가지고 법을 설해주고 제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삼매 중에서 관하다가 보니까 저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다리 부러진 개가 한 마리 버려져가지고 굶어 죽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보신 사리불존자는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떼를 들으시고 성중으로 나아가가지고 밥을 빌어가지고 그 개 먹을 음식을 장만해가 신족통을 놔두어가지고 그 개 있는데 떡 나타나가지고 우선에 개가 줄이 가지고 괴로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선에 음식을 먹이 가지고 배고픔을 달래준 다음에 또 관해 보니까 명은 다 됐어요. 그래 명이 다 돼서 죽더라도 부처님 법이나 알고 죽어라꼬 그래 법을 떡 설해 주었어요. 죽으니까 개가 그 법문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해가 명을 마쳤는데 그 개의 탈을 벗어난 그 개의 영혼은 저 이제 사이성으로 가더니만에 이제 그 바라문교의 돈 많은 장자집으로 만덕 아들로 막내로 수퇴가 되죠. 이런 걸 관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가 제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개는 어떤 개냐 그러면 그 사이성 사이국 나라에 돈 많은 장사꾼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외국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무역을 하러 가는데 많은 음식과 돈을 장만해가지고 준비해가 무역을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피로해가지고 쉬고 잠잘 적에는 당신네 그 돈과 음식을 지키라고 개를 한 마리 이제 참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쉬고 있는 중에 개도 배고프니까 인간 장사꾼들이 먹어야 될 고기를 좀 훔치 먹다가 들켰어요. 여러 사람에게 한몫 들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몽둥이를 들고 개를 후리치라고 치는데 니 다리가 몽둥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개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돈이나 음식을 지키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고마. 들 가운데 버리고 갔던 개예요. 그렇게 하고 사리불존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개의 영혼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자로서 태어나가지고 한 두 서너 살 자라고 있을 적에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걸식을 나갔다가 한 장자의 집에 들으니까 장자가 보니까 만덕자식 얻은 아들을 그 스님으로 인내스러 얻게 되었으니까 스님의 사리불존자를 보는 순간에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고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보니까 그 스님은 시자도 하나 없이 사리불존자는 그냥 다니거든. 그래서 사리불존자께 여쭈어요. 그래서 존자께서는 시봉인 사미가 없이 그냥 혼자 다니십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렇게 나는 아직까지 시봉 사미가 없는 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만덕자식으로 하나 아들이 있는데 그걸 스님을 드리고 싶는데 아직 나이가 너무 오르니까 한 3, 4년 후에 오시면은 대일곱 살 넘기 먹으면은 스님 심부름 시자는 안 하겠느냐고 그때 다시 오라고 하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걸 다 잊어보고 한 3, 4년이 지난 후에 또 걸식을 나갔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사리불존자야. 그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줘도 지금은 대일곱 살 먹었으니까 물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스님 시봉으로 삼시고 하고 줬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그 어린 동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고마워 이제 참 계를 식계를 일러줘가지고 사미를 만들었어요. 이 동자 사미가 아주 말을 잘 듣고 착실해요. 그래서 차춤 차춤 연암살 먹었을 적에는 부처님 초전본문으로 설하신 사제법 사성제를 설해주니까 그 사성제 본문을 듣는 순간에 어린 동자가 성문사과를 증득해가지고 아라한이 떡 됐어요. 동자 사미가 아라한이 됐어요. 그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삼명과 세 가지의 발근과 육통, 육신통이 구족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전생을 숙명통으로 환하게 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미가 당신 전생을 관해 보니까 들판에 버려진 개라 그 들판에 버려진 개가 굶어죽게 됐는데 사리불존자의 법력으로 쓸어 그 법문을 청해 듣고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개의 탈을 붓고 이고등락을 해가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엄마는 중생을 업장을 소멸시켜가지고 인간으로서 이고등락 시킨 분이 사리불존자니까 사리불존자에게 그 인연으로 제자가 됐는데 스님께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사성제 법문을 일러주는 법문을 듣고 내가 성문사과를 증득해가 아라한이 됐으니까 스님을 평생 동안에 떠나지 않고 잘 시봉하고 받들어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해 중에 다 퍼졌어요. 그때 아라한인 아라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세존이시요. 저 삼위 아라한은 어떻게 해가지고 개몸을 받았는데 사리불존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업장이 소멸돼서 인간에 태어나가 출가를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는 저러한 몸으로서 숙세에 어떠한 업에 의해가지고 개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또 저 전생 개로 태어나기 전생 무엇 때문에 개로 태어났는 것을 알고 싶어서 아라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 과거 가습불 시절에 저 삼위 아라한은 그때도 삼위였는데 인물이 출중하고 음성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맑고 깨끗한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쓰러 가습불이 설해놓는 법문을 노래와 같이 범패를 읊어 제끼니까 거기에 간복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늙은 노비구들이 항상 그 어린 삼위를 불러다가 범패를 시키고 그것을 듣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 해준 가운데 늙은 한 노장님이 계셨는데 이 노스님은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났는가 어쨌는가 음성이 별로 좋지를 안 해요. 좋지 않은 음성으로 내용은 부처님 법문이 좋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읊고 스스로 고마 참 자기 소리에 도치돼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노비구가 계셨는데 이 동자가 들으니까 당신께 꼬리 같은 음성에 비유를 하면 그 노스님의 음성은 나같이 음성이 엄청 안 좋았던 모양이라 콩죽 먹고 배앓는 소리를 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듣고는 내가 내 소리를 극하는 건 괜찮아 내가 내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자는 그 노스님의 말을 저승님의 범패 부르는 소리는 또 미친 개 짓는 소리가 딱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음성이 좋은데 상대 노스님은 음성이 안 좋으니까 그를 비꼬아가지고 흉을 봤어요. 근데 흉보는 그 마음을 이 노스님이 탁 가려봤어요. 보고는 그 젊은 사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사미야 예 니가 나를 아느냐 예 아옵니다. 내가 누구냐 가섭 부처님의 제자 노비구스님 아닙니까 니는 나 껍데기 그것만 아느냐 니가 내가 범패하는 소리는 미친 개 짓거리는 짓는 소리가 딱 크더라도 나는 이미 벌써 성문사가 아랑가를 증득한 성잔데 성잔를 니가 하는 연불소리 범패소리를 미친 개 짓는 소리라 해가지고 그 갑오가 적지 않을지 말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만 부끄럽기도 하고 니우치기도 하고 몰골이 선연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됩니다. 하고 사과는 했지만은 성인이 부르는 소리를 미친 개 짓는 소리가 딱 하는 갑오로 쓰러 500생 동안을 개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굶어죽게 됐는데 사리불 존자의 그 이제 참 법력으로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인간이 태어나게 해가 출가할 적에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법을 설해해 줘가지고 아랑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축생의 성자를 아라한을 비방한 성자 아라한을 비방한 갑오로수로 축생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가 오늘 업장은 소멸되고 인간이 태어나가 출가는 하였지만은 저 어린 나이에 도를 깨달았으러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잘못한 갑오로서 500생의 축생의 본은 받았으나 그 젊은 사미로 있을 적에 계행이 철두철미하고 부처님의 설하신 계율을 아주 믿고 지키 계율이 청정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오늘 아라한이 되었다. 그 따끔 공덕은 공덕으로 남지만은 지은 업은 업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입으로 짓는 업 이거 엄청 조심을 하고 입을 잘 단속하고 구업을 잘 막혀야 돼요. 그런데 또 남의 말 잘하기나 허망댄 거짓말 잘하기나 남에게 이감 붙일 양서를 잘하기나 악담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빚이 그러고 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꾸 그런 나쁜 말이 튀어나올라 하거든. 불자는 이거 나쁜 말을 뱉어놔 놓으면은 그 결과 과부는 내가 다 돌려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조심을 해야 되고 나쁜 말이 나오라고 입이 건질거리거든. 내 손으로 내 입을 들고 치더라도 잘 단속을 해서 지켜야 됩니다. 구업이 이만큼 무서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지어놓는 업이라도 그 결과 과부는 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업은 받아야 소멸되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지어와서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업이 없으면 우리는 받을 업이 없으면 나쁜 일이 생길 이유도 없어요. 고래에서 2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어요. 고려조에는 설 땅을 잃고 가장 탄압받고 억울하게 설 자리를 잃은 분들이 유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시조선이 건국이 될 적에 대국공신들이 한 90%는 전부 다 유생들이에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북별 심도니의 북별 정책에 의해서 북을 치러 가다 이해도에서 방군을 해군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국 고려정부를 실적에 그렇게 억울하게 탄압받고 설 자리를 잃은 그런 유생들의 억울한 심리를 야압해가지고 이시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시조선의 개국 건국 이념이 억울 승류 정책이에요. 유교를 승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억울 승류 정책의 제3 표종 때 와가지고 그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들을 무작정 전부 능력이 있으면 도 못 깨닫게 하기 해가지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쓰러 강제로 퇴속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불교를 못 믿게 하고 그랬어요.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은요. 절 같은 데 가보면 땅을 파면은 옛날에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거 나오는 게 남자분들의 호신불입니다. 여자들은 영락으로 부처님을 목걸이 같은 거 구슬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걸고 댕길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런 목걸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참 영락으로 장엄해가 댕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투 쫓는 법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세헌보사님도 보니까 머리에 정상불을 부처님 한 분 떡이고 계시지요.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이 머리 위에다가 조그마한 불상을 세안아놓고 그걸 교정시키기 위해 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둘둘 감아 싸놔는 거기 상투의 시조야. 그리고 그 상투 속에는 부처님이 한 분 호신불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조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뭐하거나 하니까 이 상투가 고정이 안 되니까 동곡 같은 걸 고정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던 걸 전부 절 같은 데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땅에 묻고 그래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출토가 돼가지고 발견되면은 보물로 국보로 지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 탄압이 크게 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계맥도 끊어지고 번맥도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중초협쯤 됐을 적에는 우리나라 번맥이 다 끊어지고 간당거리고 없어지길 지경이 됐는데 그때 오직 부처님의 정법안장 번맥을 이은 스님이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법계 정심선사인데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황학산 직기사에 계셨는데 이제 이 부분마저 그 법을 제삼자에게 전하지 못하며 한국의 번맥은 끊어져가지고 불교는 저들로 망할 점이니까 하고는 그 스님을 자꾸 탄압을 해가지고 절에 붙어있지도 못할 정도로 탄압을 하니까 스님이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여미를 벗고 베기로 갈아입고 머리를 이제 길러가지고 마을로 숨어드는데 머리를 길고 올라가니까 빨리 안 자라니까 상투는 쇠속인 모습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그 이제 막 댕기 같은 걸 가지고 억지로 머리를 세워가지고 동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직 머리가 잘라가 안 돌아가니 탑으로 가니까 솔잎 묶어나는 것 같다 그니까 그걸 솔잎상투를 쫓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기사에서 나가 멀리 갈라 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항악산 넘어 물할리로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하게 초막을 짓고 그래서 이제 파전을 해가면서 억지로 근근히 연명해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보니까 아무리 옷은 흰옷을 입었더라도 하는 행동거지가 범상체 아니냐고 스님 모습이고 상투는 쫓았는데도 아직 안 돌아가니까 솔잎상투를 쫓고 있으니까 아마 훌륭한 스님이 가장을 하고 우리 동네로 숨어왔는지 몰라 만약에 스님을 숨겨줬다가 관에 발각이 되면은 우리 동네에 간폐가 이만저만이 아닐 챔이니까 스님이 떠나라고 동네 사람이 멀리 가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늙은이가 이 늙은이가 이 동네에서 쫓아내면 이 동네에서 내가 죽지 살아서는 못 갈 챔이니까 날 쫓아내려고 하면 두드리 패 죽이라고 죽어서는 나가도 살아서는 못 나가겠다고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죽을 수도 없고 구잡아낼 수도 없어 그러나 정 당신이 스님이 아니거든 낭 치처를 하라고 할몸을 하나 얻으라고 내 같이 늙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내한테 시집을 오겠느냐고 그걸 허락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동네에 한 50대 중반대에 있는 이제 참 중령 가부가 하나 있는데 이 악마는 신심도 있어가지고 불교도 믿고 절같은 데 가고 고향주 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이 동네를 이해하고 스님을 이해한다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스님한테라 나도 팔자를 안 권치겠나 싶어가지고 그 여인을 설득해가지고 여인 살림살이를 전부 이제 고마 짐을 싸가지고 스님 앞으로 학과를 시기요 스님은 별명한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이라고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방도 단칸방이니까 이제 영감은 더 늙었으니까 벽게 정신 쓴 사람은 구들무게 자고 여자는 운무게 자고 이래 살아요 한 해가 가도 그냥 가부야 두 해가 가도 가부야 세 해가 가도 가부야 가부 신세 명쾌닫고 팔자곤치고 시집을 안아 놓으니까 손목 한 번 안 잡아주고 또 여인이 와가 빨래해 주지 밥해 주지 팔밭조사 농사 짓지 다 해자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노장님이 그럴 때 어느 때 한 분은 저 데리가 일하고 핏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니까 목마르면 옹달샘이라도 물 떠먹으라고 소나무 공이를 가지고 조그마하게 포주박을 하나 해가지고 줬어요 3년살이 생가부 시집을 살면서 받은 건 그 포주박 하나 부위라 그걸 차고 댕기면서 맨날 물 떠먹고 목마르면 그래그래 생활했어요 3년이 지나간 난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더럽게 동네 사람들한테는 팔자 고쳤다는 이름만 듣고 소리만 듣고 팔자는 고쳤지만은 영감이 손목 한 문도 안 잡아주고 한 이부 자리에 자자 소리도 안 하고 아무리 살아도 과부는 과부야 더럽은 과부지 그렇거든 내가 어차피 팔자 고쳤다는 소리 듣고 생가부로 이래 살 바에는 어디 가만히 이만한 자리 없겠나 싶어요 그러가 노스님한테 불렀어요 스님 왜 그래 나 갈라요 가고 싶으면 가야 되지 가고 싶으면 가야 되다 3년을 시봉을 하다가 갈라 그러면 뭐 때문에 왜 갈라 하느냐 물어는 봐야 안 되겠소 아 그래 그러면 3년 내하고 같이 사다 뭐 때문에 왜 갈라 하여 이렇게 하거든 3년을 살아도 손목 한 문 안 잡아주고 말이라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고 너가 생갑으로서 늙은 영감 시봉하고 사는 것보다는 안 낫겠어 그래서 갈라 하여 가고 싶으면 가라 하여 안 가라 하면 못 갈까 봐 하고 떳다 바라고 갔어요 한참 쫓아가다가 이렇게 뭐가 털렁털렁 크는 거 보니까요 포주박이 달리가 있어요 영감 싫다고 내가 갔는데 이거는 왜 가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빗겨 가지고 저 나무가지에 엄청 차 맞고 잘 만들었으니까 스님이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누가 가지고 가라고 사람 댕기는 길거리 왕래하는데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갔어요 가 가지고 또 한 3년 돌아다니다가 생각하니까요 3년을 돌아다니기도 얼굴은 반반한데 빌어먹고 댕기기에는 어느 호래비 하나 사자 큰 놈도 없고 손목 잡는 놈도 없고 오락 크는 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 이것도 역시 또 가부야 그래 데려다니던 김에 자기 몰골을 살펴보여 형 편없는 거지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지 놀아 타는 거 보다가는 그 영감한테 다시 돌아가면 집이라도 있고 잠잘 때라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해 가지고 먹으면 내 밥 내먹고 사면 거지 신세는 몇 날 까이냐 싶어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도로 돌아왔어요 그래 영감 내 왔소 아 그래 왔소 왔소라 그럼 우야란 말이요 나시 타고 간 사람이 3년 만에 왜 돌아왔는가 물어는 봐야 안 되겠소 가거든 그럼 나시 타고 떠나가더니 3년 만에 왜 돌아왔소 3년을 돌아다니기도 어느 놈 하나 사자 큰 놈도 먹고 손목 잡는 놈도 먹고 오락 큰 놈 없으니까 그래 안 돌아왔소 그래 내 돌아올 줄 알았소 등신 같은 영감 당신이 뭐 알았다고 알았소 그래 내 말을 들어봐 내가 과거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금생에도 스님이었고 수십 생을 스님으로 살았는데 과거로부터 지우금생은 오늘에 내려오면서 나무 한 몸을 범한 적도 없고 나무 한 몸을 탐낸 적도 없고 나무 한 몸을 손목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당신하고 내 몸을 써끗기나 안 써끗기나 세상 사람이 당신은 내 할 몸이라 그러고 나는 당신 영감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할 몸 당신 내가 과거로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나무 여자를 범한 적도 없고 탐한 적도 없고 욕심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름이 내 할 몸이라도 내 할 몸인데 누가 당신을 오라고 그러고 누가 당신을 탐내고 누가 당신을 손목을 잡겠느냐 그 말이라 그렇게는 그런데 돌아왔거든 난 그 포주박은 가지고 왔소 아참 내가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떠나갈 적에 당신 만들어주는 거 이거 뭐 하겠나 싶어 저 누가 주워가라고 길깡 옆에다가 나무에 걸어놨는데 그거 누가 주워가고 없을 거요 거기 가보라고 있을 거요 가가지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걸어놨던 곳에 찾아가니까 아 그 나무 포주박이 거기 아직 달려있어요 아이고 내 포주박하고 잡으니까 매해놨던 끈은 삼으로 꼬아가지고 매해놨던 끈인데 3년 동안에 비가 맞아가지고 썩어가지고 고마 똑 떨어지면서 바같이 손에 딱 잡히요 그래서 하도 반가워서 쫓아가 영감 왜 그래요 포주박 여 있어요 그 있지 어디 갔을까 봐 이렇게 참은 걸 누가 왜 안 가지고 가고 그대로 놔뒀을 거요 그 놔두고 나무 눈에 안 띈 이치를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과거로부터 지우금생 오늘의 일을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안 준 것을 잡아본 적도 없고 가져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만든 내 포주박 내 할머니 가지고 있던 건 누가 탐내가지고 가지고 가겠느냐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에 나와놨던 게 누가 도둑질해 갔으면 나도 언제 전생에 금생엔 아니더라도 전생에 남의 물건을 훔쳐와 봤기 때문에 금생에 급이 깜밀하고 도중 맞는 거야 내가 저질치 않았으면 내가 안 받는 거야 이와 같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요 내가 안 지어놨으면 내가 안 받아요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어주시고 또 지금 살아나가는데도 미래에라도 나쁜 결과 가보를 받아야 될 일을 하지 말고 인과를 절대로 믿으면 나쁜 일을 두려워서 하락해도 뭐합니다 뭐하고 인과만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더라도 남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상대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를 미워할 일이 없으면 남는 건 감사 뿐이야 항상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 최상의 행복 만족을 누리고 살라 거든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감사한 생활을 하라 거든 만고불변의 진리인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왜? 좋은 일이 생겨도 내게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지어온 복 때문에 오늘의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게 미부하지 상대를 미워할 택이 없어 상대 인생을 그렇더러 내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안해야 되지 그래 이러한 이치만 알면 항상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